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장님의 판변TV의 관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0월째 판례공부 형사 주권 발행 전 주식 매도와 횡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288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특경병 위반 횡령이고요. 예비적 죄명으로 배임입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주식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피해자 소유의 37만 주 주식의 약 40억 정도 되는데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주로만 등재된 거죠. 이 사건 주식이 2013년 10월 1일 날 코넥스 상장을 앞두고 피고인과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증권예탁 결제원에 예탁이 돼요. 그리고 계좌 간 대체이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하게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주권 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상장 직전에 계좌에 입고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2월 14일까지 10만 주를 매도해버리고 나머지 27만 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돌려준다고 발행을 거부합니다. 이래서 피고인이 횡령으로 기소가 됐고 예비적으로 배임으로 기소가 됩니다. 문제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주권 발행 전이라도 증권예탁 결제원에 예탁이 돼서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해진 그 상태라면 혹시 횡령 뒤대상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상 주식은 주주의 지위를 뜻하고 그것은 육과 증권인 주권과는 구별이 된다. 즉 주식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주식은 주권이 있는 주식을 횡령의 대상이 되는데 상법상 주식은 주주의 지위에 부근합니다. 그래서 주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지만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예탁 결제원에 예탁이 되어서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에 의해 양도는 주권 즉 주권이 발행된 주식 주권은 육과 증권으로 횡령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권 발행 전 주권 불소지 대도라든지 일반 예탁 궤도에 근거해서 예탁된 것에 불가되어서 그런 걸로 취급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주주의 지위만 갖고 있을 뿐 주권자는 육과 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횡령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횡령죄는 문제가 될 거고 배임에 대해서는 별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결국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이 아닌 지위나 권리는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임죄의 객체는 될 수가 있겠죠. 주주의 지위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객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은 횡령죄 대상 안된다. 예비적 범죄의 배임죄는 성별 수가 있어요. 결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의 주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주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의 지위를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신탁된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 주주의 지위는 타인의 사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명의 신탁받은 주식의 관리가 타인의 사무인지가 쟁점이 돼서 그걸 위배해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이런 경우에는 배임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시 원심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 거죠. 결국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객체가 다르다는 거, 요건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횡령죄가 안될 경우는 배임이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배임의 부분집합인 거죠. 부분집합. 그래서 그 배임 중에 횡령 부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횡령이 안되지만 배임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